원진알미늄은 알루미늄 압출을 하는 업체로서 30년 전부터 알루미늄 압출을 해왔습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압출부터 설계, 디자인, 시공까지 전부 다 논스톱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진알미늄 제품들은 공장 자체 내에서 제작을 완벽하게 하고 현장에 가서 그대로 설치를 하게끔 만들어놔서 현장에서 손이 최대한 안 갈 수 있게, 고기를 단추화할 수 있게, 인건비를 더 절감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설계상의 디자인부터, 제품의 단면도부터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됐잖아요. 설계를 하고 또 제작을 하고 시공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논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저희가 국내에 대한 최초로 난간 같은 경우는 건식으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손이 많이 안 가게끔 만들어서 공장에서 좀 더 제작을 해서 현장에 설치가 되게끔. 창호 같은 경우는 고유비자재, 그리고 환경인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기업 포함해서 저희도 그런 많은 제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김일성이라든지 단일성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상위층에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창호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써 대기업에 전량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고무소뿐만 아니라 민수시장까지 납품을 하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뛰어넘어서 알미늄하면 원진, 원진하면 알미늄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 있게끔 부단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